로마서 제5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제 마음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대주의 수피로 죄 씻은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Amen Amen 아멘